소중한 나 우아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멀리서 불자님께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근데 보내주신 편지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조금 줄였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우 스님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천년불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광우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평소에 광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연불 수행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어느 날 능엄주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가 능엄주가 너무 길어서 다 읽기 힘들 경우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밀안 같아 이 구절만이라도 외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시타타 파트라 비밀안 같아 능엄주 진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심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인지라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느 날 사찰에서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림께 합장하고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지장보살림 제가 지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녁 노을이 붉게지는 하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어떤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자유롭게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장에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각자 옷장에 넣고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3일을 지냈습니다 그곳은 3일 동안 저녁 노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각자 옥장에서 자신의 옷을 꺼내 입고 버스에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옷장을 열었는데 제 옷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둑해지면서 제가 입고 있던 하얀색 옷도 사라지고 나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옷 없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뒤에 옷 없는 벌거벗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방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007 가방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온갖 고문 도구가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며 날카로운 칼로 제 등 뒤를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반항하고 도망가려 하자 덩치 큰 사람들이 들어와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께서 평소에 일러주신 주문이 생각났습니다 천지파령 신주경의 핵심 진언인 아그니 이그니 아비라 마네 만다에 이 주문을 외우자 저를 제압하러 온 사람들이 제 옆을 스치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며 저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 밖에 나오니 사방에서 머리 잘린 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 팔방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다가 순간 어머니가 가르쳐준 능엄주 핵심 진언이 떠올랐습니다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가타 한 번 두 번 외우니 사방에서 외우지마 무너진단 말이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무너지며 저의 몸이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니 발밑에 수많은 지옥들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어떡하면 되지 하고 걱정하는데 옆에 지장보살림이 나타나셔서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림 뒤를 따라 공중을 날면서 어느덧 산이 보이고 새벽이 밝아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장보살림이 저에게 여기는 지옥의 끝이니 이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림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옥에 너무 많은 중생들이 오니깐 다시는 중생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 저는 지옥 꿈을 꾸고 난 뒤에 2년 이상 계속해서 능험주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일하느라 바쁠 때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가타라는 핵심 진언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옥 꿈을 꾸고 나서 2, 3년 지난 뒤에 또다시 지옥에 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위에 떠 있으면서 지옥을 구경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목소리로 누가 감히 지옥을 마음대로 이동하는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30미터 정도 되는 거대한 문이 나타나더니 문이 열리며 긴 창을 가진 검은 새 거대한 거인들이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저는 능험주의 핵심 진언인 시타타 파트라 비밀한 가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심도 사라짐고 두려움도 사라지더니 양쪽 손에서 황금빛 거대한 빛이 솟아나 거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진언을 다시 외우니 지옥이 붕괴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 만약 내가 진언을 외우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능험주 진언 수행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꿈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림이 너에게 지옥을 보여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니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너의 공덕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광우스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불심이 별로 없었지만 지옥을 두 번이나 갔다 온 생생한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능험주 진언 수행을 하면서 현재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광우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편지 잘 읽어드린 거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머니께서 더 혹시라신 불심이 깊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능험주라는 그 불교의 유명한 주문이 있어요 예전 소나무에서도 능험주 가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표정도 왜 그래요? 그래서 능험주를 능험주가 한 3천 자 정도 돼요 다 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머니가 능험주의 핵심되는 부분 아까 시타타 파트라 그거 있잖아요 비밀함 같아 요거라도 외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외우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불심이 약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을까? 유네가 있을까? 인과 억보가 정말 있을까? 그래서 지장보살림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꿈에서 이제 지옥을 본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또 이제 지장보살림 만나서 자 내가 여기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여기 다시 오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잘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지옥에 갔다 온 그 꿈을 두 번을 생생하게 꾸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 마음의 의심이 다 사라지시고 지금도 이제 능험주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 나쁜 짓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하기가 힘들 것이고 정말 인과업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이 인과업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안 믿으니까? 예예 막 던지지 마시고 예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가 두꺼워서? 업보가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나는 왜 이렇게 업보가 두껍냐 팔자가 싸납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두꺼우면 이번 생에 믿음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인과 유내를 믿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생에도 좀 다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부처님의 이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똑똑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 중에 능음주를 하시는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주문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 천수경 있죠? 천수경에 나모라 다나다라 나 몰라 막 이러면서 미안해요 그래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라 이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요새 광명진환 하는 분들도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성철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성철스님 이후로 능음주를 외우시는 능음주 수행을 하는 불자님들도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 연락이 왔는데 이 불자님도 능음주 수행을 하다가 가피를 받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저에게 직접 이 기도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50대세요 50대의 이제 여성 불자님이셨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 한 13년 정도가 됐대요 한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처음에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외웠대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이제 독송을 하다가 이제 금강경이 금강경이 약 한 5천자가 좀 넘을 거예요 5천자가 좀 넘을 텐데 문득 내가 이 금강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5천자를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딱 반까지만 외웠대요 딱 반까지만 외웠는데 희한하게 반 이상은 외워지지가 않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반 이상이 외워지지를 않아서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췄대요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추고 이제 그렇게 금강경 외우는 걸 포기하게 됐는데 어느 날 능엄주라는 걸 알게 됐대요 아까 말씀드린 능엄주 그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를 알게 됐는데 능엄주를 하도 능엄주가 좋다 하니까 능엄주라 이렇게 딱 있는데 제목, 제목, 능엄주 제목을 딱 읽고 스타트 아파트라가 들어가서 이렇게 능엄주를 외워나갔는데 순간 머릿속에 별이 보이더래요 뭐 한 대 땡 맞으면 별 보인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환한 별이 보면서 눈앞에서 머릿속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느낌이 환한 빛이 삭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면서 3천자가 넘는 한 3,100자 정도 되나 3천자가 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외웠대요 3일 만에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 능엄주 왜 할까요? 못 할까요? 왜요? 왜요? 고마워요 근데 어떡하나? 네 그래 넘어갑시다 능엄주를 3일 만에 다 외웠는데 보통 3일 만에 외우기가 힘들어요 머리 좋다는 분들도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보름씩 걸리고 한 대씩 걸리고 어떤 분은 6개월 걸려서 겨우 외운 분도 있고 그래서 3천자가 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저절로 한 방에 싹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능엄주를 열심히 능엄주 기도를 하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신행생활을 했는데 지금부터 6개월 전에 일이래요 6개월 전에 갑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딱 걸리더래요 뭐가 걸렸냐면 금강경을 외우다가 멈춘 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게 무슨 내 마음의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숙제 우리는 그런 거 안 걸리는데 근데 그건 딱 걸리셨나 봐요 외우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엄주도 3일 만에 외웠으니까 금강경도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금강경을 이제 열심히 이제 다시 외우기를 시작했는데 능엄주 금강경을 외워가면서 능엄주 수행을 하다가 신비한 꿈을 3번에 3일 동안 연달아서 연속해서 3번의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첫 번째 꿈은 첫째 날의 꿈은 무슨 꿈일 거냐면 자기가 이렇게 꿈속에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옆에 쓱 오더래요 쓱 와가지고 헌팅? 전화번호 좀 옆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 몸에서 이렇게 털을 하나 뽑더래요 털을 털을 썩 뽑았는데 털이 긴 털이 쑥 빠지더래요 엄청나게 긴 털이 쑥 빠지는 꿈을 꿨대요 첫 번째 꿈을 꿨고 첫째 날에 뒷째 날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 눈앞에 저승사자 같은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눈앞에 딱 있는데 크기가 아파트 5층 높이로 해요 엄청나게 큰 꿈에서 꽉 찰 정도로 아파트 5층 높이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듯 하더니 자기를 바라보면서 점점점점 서쪽 노을을 향해서 싹 사라지더래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쪽 노을로 싹 사라지는 두 번째 꿈을 꿨고 셋째 날의 세 번째 꿈이 자기가 어디 어느 곳에 싹 갔는데 그곳에 하얀색 옷을 입은 하얀색 옷을 입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남자고 여자 한 명씩 있더래요 남녀 한 명이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멋지게 생긴 이 남녀 이 두 명이 자기를 딱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 이제야 왔느냐 하고 막 반가워해주는 꿈을 꿨답니다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연속해서 세 번째 세 가지 꿈을 꿨는데 놀라운 게 이 보살님이 그 꿈을 꾸기 얼마 전부터 몸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었대요 그게 몸에서 자꾸 그 초록색 이물질이 흘러나왔대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몰랐는데 여자 몸에서 초록색 이물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래요 예 그래서 막 몸에서 그 초록색 이물질이 나와서 이거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겠다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꿈에서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털을 쑥 뽑는 꿈을 꿨다고 했죠? 그 꿈을 딱 꾸자마자 그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요 리액션 좋아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그런 몸에 건강해진 가피를 얻었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대요 그게 이제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 사람들 만나서 놀 때 신나게 놀고 집에 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처럼 공허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한 뒤로는 마음의 허전하고 공허한 그 느낌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지금 너무나 자기가 행복하다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어떤 손진구 계열에 가면서 이 물진문명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좀 가볍게 여겨요 야 저기 스님 저 우울증 있어요 나가서 운동해 게으르니까 우울증이 생기지 근데 이게 상처받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TV에 나와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 보듬아줘야 된다 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또 신경 예민해져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나 병자 취급하냐고 또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비싼 도자기를 도자기를 이렇게 다루듯이 조심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우울증이 사실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의사 진단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이렇게 의사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되 제 주변에 저한테 실제 해주신 얘기가 우울증 있는 분들이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 스님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허전할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를 모두 소멸합니다 하면서 이 업장 소멸 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를 다 잘 다스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도 언젠가는 씻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불명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소나무를 듣고 있으면 잠이 온대요 근데 그래서 와 이러다가 갑자기 내 이야기하고 졸린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근데 잠이 안 올 때 소나무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잠이 온대요 저 소나무 법문 듣고 불명증 나왔던 분이 몇 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꽤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소나무 듣고 나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대요 실제로 저하고 친하신 불자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올라올 때 밑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낀대요 이상한 느낌이 확 올라와서 그게 온몸을 뒤덮는데요 공황장애가 생기려고 할 때 휴대폰을 딱 꺼낸대요 뭐 하려고? 소나무 보려고 소나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대요 진짜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그렇게 저의 보잘것 없는 부족한 법문인데 그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아우 제가 많이 부족한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공허할 때 우울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능험주 기도를 해가지고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증상이 있던 걸 싹 치유를 하시고 또 마음에 어떤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무거운 병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신 불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